아니 어쨌든 여행 유튜버로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고 정점을 찍을 때 사실 팬데믹으로 사실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때는 여행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여행 유튜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약간 영화 쪽이나 드라마 스텝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고 조쩌소라는 드라마를 좀 그래요 시도를 했는데 그게 또 또 잘됐죠? 어 우리 충범씨는 취미가 노래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설거지 하잖아요 신입이 저희 회사는 청소해야 해요 개처럼 몰아서 정승같이 시작 맞아 나 문학기려고 무한리필 온 거 아니다 어 여기 진짜 맛있어서 온 거야 아침 체조하는 거 쪽팔렸고 아침 체조가 뭐 어때서 왜?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빠니버틀이 계획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재미난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했는데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뭐 각본도 쓰고 연출도 했는데 그 각본도 제가 물론 쓰긴 했지만 뭐 곽튜브 아직도 기억나요 곽튜브 집 살 때 그냥 곽튜브가 누워가지고 자기 옛날에 중소기업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곽준빈은 그냥 초충범으로 바꿔가지고 곽충범이 뭐 어디를 가서 뭘 한다 이렇게 쳤는데 반응이 그것도 좋은 게 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다니던 회사에서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이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얘기가 한 40% 곽준빈의 얘기가 한 50% 제 얘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체조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체 체조 네 9시 넘어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출근했다 싶으면 오자마자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이제 국민체조 아시잖아요 국민체조인데 원래 이렇게 FM으로 해야 되는데 살려면 안 되죠 뭐요? 제가 약간 그게 현장직이 아니고 사무직인데 아침마다 체조를 하길래 아 이제 몸 피하려고 어떤 체조를 했어요? 아빠님 그게 국민체조가 아니고 또 회사의 체조가 따로 있어요 아 아 4체조 오늘 살 체조 회사별로 하는 제가 그것도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그 표정을 또 그 회사는 부장님인가? 그분이 확인을 해요 얘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키즈 회사 하면은 유키즈 오늘도 할 수 있다! 화이팅! 막 이런 걸 해요 아 정말 정말 그런 경험들이 저는 너무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초인극 블랙 코미디? 그런 것들을 좀 드라마에 녹였는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죠 아 마음 다른데요 한번 해놓고 생각해 이게 이제 뭔가 회사를 나오시면서 모아둔 돈 2천만 원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제 이 유튜버의 길로 좀 들어서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나의 전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천만 원 네 이걸로 그냥 여행을 하자 네 이 결정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잖아요 그렇죠 내 당시 제 나이가 33살이었고 친구들은 뭐 이제 뭐 대리를 달고 그렇죠 연봉이 뭐 4천을 가니 3천을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 2천만 원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스펙도 없고 음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면은 아 오히려 잃을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이걸 내가 실패한다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백지다 보니까 어 이참에 한번 해보자 아무런 뭔가 부담도 없었고 제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자고 권유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 중에서 막 끼도 있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외모도 준수한 친구가 몇 명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편집을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출연만 해라 내가 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 버리고 유튜브를 한다는 그게 두렵고 쉽지가 않죠 안 됐을 때 뭔가 그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돼서 아 오히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실패 같은 거 너무 이게 좀 한국 사회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약간 실패한 사람들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후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실패됐을 때는 야 그 도전 참 멋졌다 고생했다 해주면 되는데 봐봐 봐 거 봐라 거 봐 너 회사 안 다니고 가더니 봐라 되겠니? 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개인 채널을 네네네 주변에서 봐봐 조회수 봐봐 지금 어? 이거 뭐야? 이거 약간 비웃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 형님은 형님은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저같이 비웃는 사람들을 형님이 성공해서 한 번 매기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 정도다 너 비웃었지? 아 근데 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결국은 우리가 계속 사회는 서로 매기는 거예요 실패하면 가봐라 그러면 성공해서 야 이 네? 빠니의 어떤 이런 결단력 어떤 자신감 이거 뭐 부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보시면서 오케이 나도 이제 내일부터 떠난다 이거 사실 무모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떠난 사람은 진짜 아무리 말려도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요즘에 뭐 옛날에는 제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뭐 여행 유튜버를 하고 싶다 뭐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반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진짜 할 사람은 제가 말려도 할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해야 성공하더라고요 모두가 말리는데 아니 난 그래도 할 건데 이러는 분들은 정말 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 빠니보틀의 여행 영상은 보통 이제 세 줄 요약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내 인생을 좀 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때요? 예 저는 항상 실패만 해서 저라는 사람이 되게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쓰임새가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넘게 아 진짜요? 네 뭘 해도 다 안 되니까 와 진짜 나라는 사람은 진짜 그냥 뭐 아무 수살대기 없고 그냥 뭐 조금 자아하기 심했어서 아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소리 없이 가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유튜버가 되고 쭉 성공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원기옥처럼 모여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형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무서웠는데 도전하는 것들이 지금은 더 부담 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